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정식으로 고용브리핑 365의 임명을 명받아서 명을 받잡고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섭입니다. 제가 호십탐탐 이 자리를 노렸는데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앞으로 뉴스 속 경제 이슈부터 고용 동향까지 더 쉽고 깊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지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부터는 한주 잠깐 문지기가 아니라 고용브리핑 365의 정식 안방 주인이 되신 거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그래서 제가 첫 방송 기념으로 알찬 이슈를 들고 왔는데 최근에 집계약을 앞두고 대출이 막혔다 이런 뉴스 많이 전해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많이 전해드렸고 기억이 많이 남는데 지금 기존의 대출 한도에 맞춰서 이사를 준비했던 분들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 그리고 한도 하락에 패닉이라는 뉴스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은행들이 연쇄 대출 중단 선언을 해서인데요. 농협은행이 신규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을 오는 11월 말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혔죠. 농협은행의 가계 대출이 작년 말 대비해서 7% 넘게 올라서 5에서 6%인 금융당국의 관리 요구 수준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대출 증액도 재약정도 안 됩니다. 다만 지난 23일까지 접수한 대출은 기존대로 심사를 해서 실행을 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하더라도 긴급 생계 자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네, 시작은 농협이었지만 이제 다른 은행들도 연달아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할 가능성 있는 게 아닐까요? 네, 오늘도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도 이제 서서히 줄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일에 우리은행 역시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3분기 대출 한도가 이미 다 찼기 때문인데요. SC제일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상품 일부 판매를 중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신용대출 한도를 소득 수준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다른 은행권도 일제히 논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본격적인 가을철 이사철을 앞두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이 잇따르면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들 망박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계약 만료나 아니면 이사를 앞두고 대출은 얼마를 해야 하는지, 이자는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사람들에게 정말 예기치 않은 대출 중단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은행들이 대출 맞기에 나선 건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기관에 금융위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서입니다. 하지만 농협 외에 다른 은행들은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서 전방위 대출 중단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그런데 좀 더 멀리 보면 현재 다른 은행들도 대출 중단 논의에 들어간 만큼 몇몇 납지 않은 은행으로 이제 수요자들이 몰리면 상황은 사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들 은행도 대출 목표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면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높은 이자율까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사실인가요? 네, 이제 맞습니다. 정부는 가계 부채 관리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금융위는 3년에 걸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를 예정보다 앞당겨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연소득의 1.5배에서 2배 수준에서 연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런 고강도 조치에 나섰다는 거는 가계 대출 규모가 위험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아닌가요? 네, 이제 금감원에 따르면 가계 대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15조 2천억 원이 늘었는데 지난해보다 이게 1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은행권에서만 9조 7천억 원이 불었는데요. 부동산과 자산 투자 열기로 최근 신용대출 수요가 급증해서입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신용대출을 연소득의 2배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한 후 다시 한도 축소를 요청하고 나선 겁니다. 한편 지난달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 증가액은 5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3배로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저축은행의 경우에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리는 다중채무자가 많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대출 통계를 볼 텐데요. 다중채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전체 대출에서 다중채무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3%나 됩니다. 카드사상 여신 전문 금융회사나 보험사, 상호 금융사와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준인 건데요.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오르면서 금융권 평균의 2배를 넘은 겁니다. 앞으로는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고 규제가 덜한 제2금융권으로 다중채무자들이 더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대출을 여러 곳에서 받은 다중채무자는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중채무자 부도율은 약 15%였는데요. 7% 수준인 일반 채무자보다 2배 이상이나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특단의 카드를 꺼내든 건데 대출 억제로 가계부채 관리가 과연 충분할까요? 금융당국이 고민하는 부분도 사실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증가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정부의 규제가 안 통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난달 대출 지표를 보면요. 7월은 금융당국이 1억 원 넘게 돈을 빌릴 때 현재는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를 못 넘게 했죠. 그런데도 대출이 이제 10% 늘면서 연간 증가율 9%를 뛰어넘었습니다. 되레 대출이 더 늘어난 건데요. 그 때문에 대출을 조이는 것만으로는 가계부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이어서 한컷 이슈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사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모델을 좀 아시나요? 아마 이제 광고계에 떠오르는 스타여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최근 보험사 TV 광고를 시작으로요. 전기차 광고 모델에 호텔 대리여행, TV 홈쇼핑, 쇼호스트로까지 진출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저도 처음에 광고를 보고는 실제 모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상인간이더라고요. 이름이 로지라고요? 저도 진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글 이름 오로지에서 이제 의미를 따와서 로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광고를 보고만은 저처럼 이제 가상인간인지 사람인지 알기가 힘들었는데요. 모델 로지는 이제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얼굴 생김새와 800여 개에 달하는 표정, 그리고 몸대역을 통해서 촬영된 신체를 조합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국내 최초의 가상인플루언서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4만 8천 명이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지의 팬층이 두터워지면서 모델 섭외 경쟁도 치열해져서 이미 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800여 개 표정은 저도 짓기가 힘든데 이런 가상 모델이 요즘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게 인기가 있나요? 네, 이런 가상인간 마케팅이 실제로 큰 돈을 벌어다 주고 있어가지고 이제 인기가 좀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스타트업 브로드가 선보인 가상인간 릴 미켈라는 2019년 한 해에만 142억 원의 수입을 올렸고 일본 스타트업이 만든 이마도 유명 가구 브랜드 광고 수입 등으로 지난해에만 7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상인간 마케팅 시장도 2017년 약 2조 원에서 지난해에는 11조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3년 만에 5배 가까이 성장을 한 건데요. 이렇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앞다퉈서 가상인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가상인간이라든지 가상세계의 MZ세대가 열광하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도 시장 규모가 점차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가상 모델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규제에 나섰지만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